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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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은 마른 기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침인가? 그냥 기침. 그리고 추워요. 추운 거는 오한. 오한은 아마 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열라면은 죽거든. 그리고 근육통. 근육통. 근육통이 어떻게 있어요? 아, 온몸이 다 쑤셔요? 그리고 어디가? 어디가? 온몸이면 어디가? 팔, 다리, 어깨, 등. 그리고 또 두통. 두통. 그리고 또 눈썹. 아 눈썹병. 눈썹병. 여기 눈 주위에 있는 이런 근육이나 뼈들이 아픈 것 같다는 거죠? 눈썹. 얼굴. 얼굴. 근육통. 근육통. 전형적인 감기몸살이네요. 근육통. 열 나고. 코 막히고. 기침하고. 오한 있고. 근육통. 두통. 그리고 얼굴. 통증까지. 감기몸살. 전형적인 감기몸살. 아, 어머. 환자놀이 쪽에 상처가 있네요. 이걸 어쩌다 그랬어요? 싸웠어요? 누구랑? 살찌바자씨랑? 아이고, 왜 어쩌다 쌓았대 또? 돈을 안 갚았대. 아니 돈을 왜 안 갚는데 그 아저씨는? 아니 얼마나 빌려줬는데요? 20만원? 그렇게 큰 돈을? 살집 아저씨 20만원? 그래서 언제 갚는데? 아이고 돈을 못 받아서 그래. 돈을 못 받아서 지금 병이 난거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일단 아니 근데 돈 갚으라 그랬더니 때렸어요. 관자놀이를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밀고 이러다보니까 넘어졌구나. 아이고 종체적 난국이네. 일단은 양쪽 관자놀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넘어졌길래 관자놀이가 양쪽으로 다치냐. 상처치료 좀 해야겠다. 상처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감기몸살 약을 지어줄게요. 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손만 대도 지금 뜨끈뜨끈한게 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이 열부터 떨어뜨려야 돼. 음 그래서 감기몸살 약을 좀 짓고 음 잠깐만 그러면 그래도 문진을 조금 해야돼서 약을 지으려면 물어봐야되는게 좀 있어요. 지금 혹시 밥은 아침 식사는 했어요? 음 아침 식사 어 왜 속임이 시끄려요? 아 속이 안좋구나. 속이 안좋은거는 아마 감기몸살 때문에 그럴거에요. 우리가 이제 감기몸살 걸리면은 위장기능도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소화도 잘 보지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 식사를 전혀 못한건가요? 아예? 밥 한숟가락도? 아이고 병이 제대로 났네 20만원때문에 그래 20만원받으면은 계몸살이 싹 날텐데 아무튼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또 그래도 약을 먹으려면은 그 밥을 한숟가락이라도 먹어야될텐데 아니면 죽기나 미음같은거라도 붉게 써서 좀 먹어야돼요. 그러면 식사를 못했고 그러면 오늘 화장실은 갔어요? 오늘 못가고 먹은게 없으니까 못가겠네 어제는? 어제는 갔어 몇번이나 갔어요? 어 세번 좋아요 어제는 뭘 먹었어요? 어제 아침 먹은거부터 저녁이랑 간식까지 다 얘기좀 해봐요 아침으로 된장찌개 두부는 넣었어요 어 두부 넣었구나 두부 넣어야 맛있어 나는 된장찌개에 두부가 안 들어가면 섭섭하더라 그래 두부 있어야지 그리고 점심 어 옥수수 빵 옥수수 빵 옥수수 빵 옥수수가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이거든 음 옥수수 먹고 취하는 사람 많아 지금 몸이 안 찼잖아요 이렇게 병이 났을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소화가 안되는 음식은 아플때 먹으면 소화를 더 못 시켜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하 그렇고, 그러면 뭐 간식같은건 먹은거 없고. 그러면 이 강의 몸살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은 언제부터 났어요? 어제 밤늦게, 밤늦게면 몇시? 열한시. 열한시부터 미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혈이 나면서, 그때부터 추웠구나. 열한시 미혈하면서, 오한, 그리고, 기침은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지? 아, 근육통, 두통, 눈썹 뼈, 그리고 코 막히는거. 그런거는 몇시부터? 조금 아까부터? 조금 아까면은, 그게 몇시에요? 낮에 점심때? 12시쯤? 그러면, 그건 얼마 안됐네. 저녁적인 감기몸살이야. 감기몸살, 속이, 속이 썩어가지고 감기몸살이 많네. 그래요, 그러면. 못먹는 음식이나, 그런거 먹은거는, 보통 배아픈거. 왜냐면은 이게, 감기몸살일수도 있는데, 음식을 잘 못먹어서 식중독일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먹었는지 물어본거긴 한데, 가끔씩, 3,4일전에 먹은것도, 문제를 일으키곤 해요. 그래서 혹시, 해산물이라던가, 뭐, 상한 음식 먹은거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볼래요? 아니 일주일정도, 일주일, 지난주에 먹은거를 한번 쭉, 생각을 좀 해봐봐. 어제 먹은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될만한 음식은 없었어요. 옥수수가 조금 소화가 안되는 음식이라서 그렇지. 굴? 굴을 언제 먹었는데? 굴? 이게 굴을 먹었으면은 조금, 까르기몸살이 아니라, 굴땜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방을 해줘야되나, 음, 아, 2주전에 먹었다고, 굴은? 2주? 2주면은 뭐, 굴때문은 아닌거 같네. 음, 이렇게 오래 있다가, 식중독이 울리는 없으니까, 굴은 아닌거 같고, 굴은 아닌거 같고, 굴은 아닌거 같고, 음, 음, 어휴, 열이, 어휴, 엄청 뜨거워. 음, 일단, 내가 그러면, 약을 지어줄게. 약을 지어주고, 음, 음, 좀 먹어보고, 약을,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그땐 병원을 가봐야돼요. 음, 약 먹고 안나면, 병원에 꼭 가보고, 그러면, 일단, 음, 아, 여기 관자놀이, 상처치료부터 해줄게요. 이게 지금 제일 급하니까, 아, 어떻게 넘어지면은, 양쪽 관자놀이가 이렇게 다치지. 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건 아니고? 아, 그래, 살집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치? 주먹질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사람을, 밀쳤대. 그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밀치면 어떡해? 아저씨, 진짜 안되겠네. 아, 돈넘 같은 주제에. 이거 빨간약으로 일단 소독하고, 음, 소독부터 해줄게요. 빨간약은 많이 발라봤지? 이렇게,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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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그 놈 상처는 꼭 소독부터 해줘야 돼 안그러면은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 상처 난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서 다른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날 정도의 이런 상처들은 꼭 소독부터 자 이쪽 관자무리부터 아이고 상처가 꽤 좁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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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기뻐 아팠겠네 아이고 반대쪽도 소독을 해야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반대쪽 소독할게요. 아이고, 따갑죠? 따갑지? 많이 따갑겠어. 연고 좀 발라줄게요. 음, 이거 요즘 새로 나온 연고인데, 상처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이거 바르면 금방 난다니까. 자,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그리고, 내가 여기 마감 좀 해줄게요. 상처가 조금 깊어서 테일밴드 말고, 이런 거, 이런 걸로 붙여서 해줄게요. 자, 먼저. 자, 이쪽부터. 이거는 계속하고 있지 말고 테일이면 떼야돼. 떼고 테일밴드로 바꿔서 붙여요. 자 이쪽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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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고 여기도 조금 불편하죠? 핸드 불안안에 조금 더 묻혀야겠어요. 고정을 좀 확실하게 시켜줘야지. 흠 그래서 살찌받았으나 어떻게 된거야? 흠 돈 갚는대 한달 한달이나 더 있다가 갚는다고? 흠 아이쿠 지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그렇게 큰 돈을 한달이나 더 있다가 갚으면 어떡해? 이렇게 병이 나지 흠 흠 흠 흠 됐어? 흠 흠 딱 잘 붙어있네. 안 떨어질거에요. 흠 흠 흠 혹시 내일 내가 감아놓은거 내일 아침에 떼봐요. 흠 흠 흠 그대로 놔두면은 골마 공기가 통해야돼요. 흠 공기가 좀 통해져야지 상처가 낫거든. 흠 너무 꽉 좀 해놓으면은 이렇게 또 덤날수가 있어. 흠 흠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내일 밴드를 바꿔서 붙여주면 돼. 흠 저기 그러면 흠 일단 내가 보리채 한잔 줄테니까 흠 보리채 좀 마시고 있어봐요. 흠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줘야되거든. 흠 감기몸사 갔을때는 흠 흠 수분 섭취를 잘해줘야지 금방 나요. 흠 잘 못하다가는 탈수 올 수 있어. 흠 탈수 조심해야돼. 흠 그러니까 집에가서도 물 많이 마시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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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마시고 있어. 안고. 알았죠? 남기지 말고. 자 흠 흠 그래요. 그럼 이제 약 지어줄게요. 좀만 기다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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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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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옛날에 두통이 되게 심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화가 많아서 그래. 지금 화가 너무 많아서... 온몸에 열이 퍼지는 거거든. 머릿자가 열 내리는 데는 그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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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갈아졌어요. 아이고, 약이 쓰지 그럼. 단약이 어딨어? 쓴 거 잘 못 먹어요? 아무리 써도 약은 꼭 먹어야 돼. 약을 지워주면 꼭 그러더라고. 하루 이틀도 안 먹고 안 난다고. 약 효과가 없는 거 같다고 좀 센 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다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되는 용량, 횟수, 시간, 날짜가 있는데 그걸 지켜서 먹어야 되거든. 그걸 안 지키고 효과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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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몸에. 그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챙겨 먹어줘야지 제 몸이 건강해. 근데 우리가 요즘 먹는 음식으로는 또 그게 잘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주면 좋은데 요즘에 저기 저쪽 뒤에 붙어있는 포스터 붙여있는 거 봤어요? 온기소. 온기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먹으면 사시사철 감기에 한 번 안 걸린대요. 나도 그래서 챙겨 먹고 있거든. 그렇게 좋대. 온기소가. 요새 온기소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먹고. 저 집도 먹고. 요 집도 먹고. 그 집도 먹고. 쌀집 아저씨도 먹을걸. 온기소. 온기소는 먹어줘야 돼. 요새 집집마다 온기소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기소 같은 거 좀 챙겨 먹어야 아무리 열이 받아도 건강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온기소를 먹었으면 열받아도 아마 감기까진 않았을 수도 있어. 어떻게 온기소 하나 줄까? 음. 생각 좀 해볼 거예요. 아이고.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건강 챙기는 건데. 아무리 과해도 과한 게 아니야. 건강은.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원기소 안 먹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제. 각 가정마다. 한 통씩 다 있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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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 뭐. 고맙습니다. tså옆. 손 사회에 집을 좀 사야 돼요? 위안 한다고? 하고 뭐 하는 게 중요우 laughed! 컵도나는 공장 얼마나 잘먹는데? 그래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일단 이 학국에서 나가기 전까지 생각을 끝내봐. 그래서 고기 부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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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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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여기 얼굴이랑 목 쪽에 습진이 생겼네. 이건 연고를 발라야겠다. 이런 피부 병에 잘 드는 연고가 있는데 제가 제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지금 하나 바로 만들어줄까요? 바로 제조해줄까? 그래요? 어떻게 잠깐 보죠?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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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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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돼요. 피부 가려운데 있죠? 거기다가 아침에 아침 약 먹고 바르고 저녁 약 먹고 바르고 그러면 되겠다. 아까 그 약봉지 어딨어요? 잠깐 줘봐봐. 이거 담아줄게요. 오늘 약 많이 받아가네. 여기다가 피부약까지 넣었어요. 약 잘 챙겼어요. 그래요. 오늘 약은 다 지어줬네. 약 잘 챙겨먹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좀 열이 떨어지나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요. 그리고 원기소 사가야지. 얼굴빛이 너무 안좋아. 이거 계속 이렇게 그대로 두면 안 돼. 잠깐만. 이게 원기소거든. 원기소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약을 사라고 이러질 않는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먹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먹어야 돼. 내가 담아줄게요. 자 가져가. 이거 꼭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재료를 키우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돈 조금만 더 주면 되지. 그래. 이거 받고 이제. 돈도 받고. 살집 아저씨가 돈도 갚을텐데. 뭐. 가져가 가져가. 아이고. 아이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태가. 아휴.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봐봐. 지금. 얼굴이 회색빛이에요.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그러면 안 돼. 먹어야 돼. 먹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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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돈. 돈 조금 더 주고 가져가면 되지. 몰라요. 아이고. 외상은 안 되지. 외상은 안 돼. 음. 외상은 사절. 외상 사절. 그래요. 돈은 확실히 내고 가시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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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잘 생각했어. 그렇게 돈 한 분 아끼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할 거야. 응.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치. 잘 생각했어요. 뭐.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흠흠.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빨리 놨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요. 잘 가요. 고마워. 뱉엄.